여기가 지금 게스트하우스 준비 중인 거예요? 네. 주체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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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싱크대는요? 저것죠. 저것은 이어서 간 거고요? 이게 마감면이에요. 바닥. 그런데 얘는 거치네요? 네. 지금 이게 미장이 2차까지 올라간 거고, 마지막에 3차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방수코팅이 있어요. 코팅이 들어가고? 느낌 너무 좋다. 아예 밖에까지 외부로? 여기는 가장 흔들어요. 아... 오! 이 벽은 이제 그냥 페인트인 거고요. 네, 페인트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 바닥이랑... 음... 제가 이거 되게 너무너무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 듣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난방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방하고는 상관이... 난방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에폭시처럼 유회물질이 나오진 않고 아...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저희가... 그니까 그 에폭시처럼 유회물질이 나올까봐 그런 거 같고? 아... 그럼 이게 재료가 제가 보기 다 수입으로 하는... 재료는 저 자재는 수입해서 오는 거고 브랜드는 국산으로... 페인트 제품 같은 경우에 원래 그게 있어요. 제품이 따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해서 배타고 멀리서 오다 보니까 단가가 엄청 비싸요. 그거는 평당 20원만 더 넘어가요. 그럼 그 질의 차이, 품질의 차이가... 품질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이태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것도 다 제작하면 돼요. 아... 이 회사에서... 그럼 얘는 평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배당 6만원인데 평당 19만 8천원이에요. 이게 저희도 스테인 자재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국산 제품이 품질이 너무 좋아져서 재미있을 수 있어요. 색깔도 선택을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색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왔어요. 원래는 32가지였는데... 색깔 진짜 다양하네요. 네. 음... 이 거칠기 표면도 좀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이질감이에요. 아... 질감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고운 거. 아... 고운 게 이 정도 느낌이라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네. 이 마이크로 시멘트가 이태리 제품이든 수입 제품이든 기본적인 틀은 다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거친 게 베이스로 들어가고 네. 점점 고운 게 올라가고 코팅이 올라가는 건데 네. 이게 이태리 제품 중에 그냥 일반적인 스타포 제품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바닥에 못 해요. 아... 강도 안 나와서. 강도 안 나와서. 그럼 얘는 지금 실내, 실외까지 다 똑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를 맞아도 상관이요? 네. 비를 맞아도 상관없고. 근데 이쪽에는 화장실도 해놨어요. 화장실을 이렇게 물 쓰고 샤워하는 데에서 그냥 하나로 다 이어서 그냥 가네요. 그냥 같이 쭉. 물을 이렇게 뿌리면 물이 그냥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집안에 하니까 난방을 뗐을 때가 그게 일단 제일 먼저 걱정. 일단은 시험 성적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안 좋은 성문들이 다 불검수됐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네.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집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난방되는 데도 쓰실 수 있는 자제예요. 아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저는 거실과 실외까지 하나로 통일성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외부에서도 가능한지가 일단 두 번째가 궁금했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색깔 선택도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질감도 저는 좀 더 부드러운 질감을 원했는데. 저 당시 질감은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근데 오히려 난방할 때면 더 온돌처럼 더 따뜻. 그렇죠. 이제 열 정도면 더 좋죠. 이게. 바로. 이게 마감 두께가 3mm 정도예요. 3mm. 오히려 진짜 더 온돌 같겠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처음에 원래 바닥이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바닥이 이게 보면은 좀 돌리잖아요. 크랙이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크랙 부분들을 전부 다 보수를 하고서. 크랙 방지용으로다가 드라이리트 방이라고 유리소류가 있어요. 그게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난방을 때우게 되면 그 부분들이 보수를 하고 보관을 하는 그 작업들이 크랙을 좀 방지를 해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시멘트가 아니라 수평 몰탈 못 쓰고 뭐 이렇게 하라고 대충은 제가 본 것 같은데. 단독주택인가요? 네네 단독주택 신축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콘크리트를 사설을 하고서 이게 한 달 정도는 보일러를 이렇게 약하게라도 틀어서 일부러 크랙이 다 가게 만들어요. 아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된 상태에서? 네 충분히 크랙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를 전부 다 하고서 시멘이 들어가면은 웬만해서 크랙이 안가지만 그거를 현장마다 달라요. 만약에 사용하는 크랙이 갔다면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미세한 실 크랙이 가잖아요. 그거는 보수가 힘들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크랙이 조금 더 벌어지잖아요. 채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 보수는 가능한데 그 라인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덥기 전에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게 크랙이 만약에 예민하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뭔가 크랙이 갔을 때 보기 싫다고 그러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 안 드리고 이것도 맞잖아요. 크랙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감안을 해야 될까요? 어느 느낌까지? 저희가 하고 나서는 크랙이 바닥이 쩍쩍 갈라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미세한 실 크랙 있잖아요. 그게 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여기서도 다 인지를 한 상태여서 특히 시공이 들어간 거고. 어떠한 자재든지 간에 크랙에서 완전히 잘 이 시멘트 자체는 크랙이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밑에 판이 틀어지거나 밑에 크랙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몰타를 만약에 타서를 했어요. 근데 그냥 일반 자재를 타서를 하면 강도가 약한 걸 타서 하면 그것도 무수축 자재라 해도 시간에 크랙이 가거든요. 근데 벌어지면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표혈마감제 마이크로 시멘트도 크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만약에 산업용으로 조금 더 강도가 좋은 걸로 타서 하면 위에 웬만해서 크랙이 잘 안 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이크로 시멘트를 내가 할 계획이다 하면 그 밑에 바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마감제가 흔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밑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다른 마감제를 생각해서 그냥 밑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마감이 잘 안 나와요. 여기 한 분이었고 이건 밖에는 새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미장을 다 해놓은 건데 여기도 저희가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드라이베이트막이랑 코너 부분 전부 다 실권 그리고 보강포가 다 들어와서 하나의 시트방수처럼 방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는 설계를 들어갈 때 같이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결과물이 훨씬 좋게 그렇죠. 지금 바닥을 전부 다 갈아내고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런 데 봤을 때는 좀 평평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원래는 조금 단차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전부 다 갈아내고 맞춘 거예요. 생활기스는 어때요? 그 경우에는 강해요. 의자 끌거나 이런 거는 대신에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무거운 뾰족한 걸 떨어뜨린 거나 무거운 가구를 한 번 확 끌면 기스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랑도. 원목 마루들은 사소한 기스들이 되게 장기스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게 더 강하다는 거죠? 네. 그거보단 강해요. 에이스 기간도 있는 거예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봐드려요. 딱히 특별 기간 두는 건 아니고 그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크게 찍어 먹잖아요. 네. 그럼 이 바다를 다시 닫아요. 다시 닫아요. 이게 부분 보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때 상황 봐서 약간의 자재값이나 라인건리만 받고서 작업을 해드리고 나중에 쓰시면서 혹시라도 보수할 일이 생기고 하면 자연스럽게 크랙이 가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가서 해드려요. 그 페인트도 색이 항상 좀 같지가 않잖아요. 다음에 칠하면 다른 색이 아무래도 티가 나잖아요. 얘도 그럼 보수했을 때 좀 티가 그렇게... 네, 티가 좀 나요. 작업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시멘트 한 통에 알룬 몇 그램 그리고 그게 통이 있어요. 그리고 바인더 몇, 같이 섞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색깔이 나오는데 부분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한 통을 닫아줘요. 그래서 색깔을 맞추는 거죠. 다른 마루 보수하는 것처럼 색깔을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면 범위가 좀 작으면 티는 잘 안 나요. 범위가 넓어지면 색깔을 되게 잘 맞춰도 약간의 티는 좀 날 수 있어요. 그것도 또 기술일 수 있겠네요. 그걸 최대한 맞추는 것도? 되게 까다롭고 그것만 막 잘못된 몇 시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주택들 많이 하나요, 이거? 아파트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마감제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아보시고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걸 이제 확실히 아신 다음에 시공을 해야 나중에 쓰시면서도 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장점 3개 제가 생각하는 장점 3개요? 일단은 한 번에 천장이든 벽바닥이든 한 번에 이렇게 통일감 있게 시공할 수 있는 거나 그리고 일단 매지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매지를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면이 이어진 장점이에요. 그리고 뭐 청소하는 것도 쉬워요. 걸레질이 그냥? 네, 걸레질이나 스킨청소나 세제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너무 센 소리나 너무 강한 세제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청소 같은 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욕조나 뭐 이렇게 수영장이든 화장실이든 약간 공면이든 그런 다양한 표면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단점? 단점은 이제 크랙이 갈 수 있다. 크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시지 이제 하자 개념이나 너무 예민하시면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패이면은 부흥무수가 저기 흐들고 티가 날 수 있다. 두 개 얘기했는데 나머지 하나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 남편한테 제가 이거를 얘기했더니 아무래도 생소하잖아요. 약간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이 스타일이 너무 깨끗하고 직접 와서 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친절하셔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어... 좋은 거 같아요. 마감을 해놓고 나면 네, 그러게요. 그 좀 매끈한 그걸 좀 봤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 매끄러운 모습이. 마감이 이런 느낌이 이렇게 보시면 도장처럼 완전 매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오히려 논슬립이라서 좋다고 얘기는 본 거 같아요. 네, 강아지를 키우는 데들도 만약에 벽까지 같이 코팅이 들어가면 벽에다가 뭐 오줌 싸고 이렇게도 다 그냥 닦을 수 있고 아, 얼룩이 안 져요? 오염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방수 효과가 있어요. 아, 방수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데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느낌. 제품의 이 장단점은 잘 들었고 이제 조군사도 여기 사장님의 이... 이게 또 실력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기술을 갖고 이걸 이거를 잘 하시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홍보. 홍보? 잘 하신다. 저는 일단은 이 제품이 제가 조군산업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네. 사장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했고 제일 많이 접했죠. 제일 처음부터. 자제는. 지금 이거를 쓰는 다른 대리점들도 많이 있고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부산에도 대리점이 있고 저쪽 어디였더라? 그리고 지방에도 인간. 네. 가장 오래 했다. 와. 하하하하. 저는 작업이 저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 더 길게 해요. 자제 작업에 좀 더 신경을 쓰나봐요. 그래서 최대한 더 꼼꼼하게 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아니, 믿음이 가요, 사장님. 우리 믿음이 가고 있어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예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매질. 이 줄로 넘는 것도 진짜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의자까지 아주 이렇게. 아, 싱크대까지 해가지고. 이게 냄새가 조금 그래도 나는데 어느 정도 있으면 빠져요? 이거는 시공 끝나고 나서 한 개 조금만씩이면 다 빠져요. 바로 빠져요? 그러면 이게 마르는데 며칠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늘 끝나면 네. 내일 모레까지는 출입을 못하고 그리고 완전 경화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저희가 지금 이게 덮여있어서 잘 모르지만 크랙이 엄청 많아졌고 그렇겠네요. 노후된 집이니까. 밖에까지 전부 다, 그 크랙을 다 떼어놨어요. 약간의 실크랩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다 떼어요. 되게 수고가 많이 들어간 집이네요, 이 집이. 그렇게 해야. 음, 근데 너무 예쁘네요, 진짜. 되게 작아야 할까? 음. 아, 볼수록 맘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 너무 맘에 들어요. 네. 해 들어와서 이 바닥도 너무 예쁘고. 일하신 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세요. 네. 아, 다 이렇게. 멋있으신데요? 어, 밖에 느낌도 너무 좋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야. 빵, 빵, 빵! 아멘